반갑습니다. AP2자연구소입니다. 자 오늘 2022년 9월 1일 오후 마감시황을 진행할 이석현 전략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가 센터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박아요. 이렇게 하는거 해야 됩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지수 점검할 거구요. 두번째 향후 전망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 유의미한 개별종목 진단. 이렇게 이제 세가지로 알아가 볼텐데요. 보시기 전에 구독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지수는 그냥 진짜 나락으로 빠진다라고 얘기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2%대 하락 웬만해서는 잘 나오지 않죠. 이거는 그 예전에 일본 수출규제할 때 화이트리스트 배제했을 때 장중에 한때 5%가량 떨어진 이래로 한 2%대 하락이 된 이래로 이런 하락폭은 저는 처음 봐요. 아니 뭐 처음 본다 이런건 아니지만 뭐 굳이 이제 캔들을 따져보면 그런데 오랜만에 본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일 미국의 고용지표 둔화에도 미국 연준 주요 인사들의 긴축 강화 발언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어느정도 이견이 있어야 투표할 때 뭐 FOMC 회의할 때 좀 변수라도 생각할 수 있는데 변수가 없어요. 변수가 없으니까 아 그냥 매파구나. 근데 다 매파인데 덜 매파, 레스 매파, 모어 매파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좀 이제 그 경제지표가 좀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고용지표가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치가 본래 이제 30만 명 정도 됐는데 13만 명밖에 안 됐어요. 상당히 좋지 않은 성적표를 보였음에도 시장은 좀 이제 이러한 어떤 고용지표의 관심보다는 미국 연준위원의 관심에 더 치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악몽 같은 흐름이 끝나려면 사실 비둘기적 발언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근데 비둘기적 발언이 하나도 안 나와.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우리나라 흐름도 나온 거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하반기. 전통적으로 하반기에는 반도체 시장이 둔화됩니다. 전통적으로 상반기가 호황이고 하반기가 불황이에요. 본격적인 이제 반도체에 대한 우려도 한몫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어느 한 분께서는 제러미 그른썸이라는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 GMO의 유전자 조작 GMO 그거 아닙니다. 자산운용사 GMO예요. 슈퍼버블이 아직 터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린썸은 뉴욕 증상 50% 폭락할 것이다. 이런 정신나간 소리를 했는데 완전히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게 더 잔인하게 보인다. 베어마켓 랠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베어마켓 랠리가 맞다면 약간의 반등이 생긴 다음에 펀더멘터리 붕괴하면서 주식시장의 저점을 향한다. 그런 결말이 나와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면 지금 코스피 입장에서는 2300포인트보다 더 빠질 수가 있어요. 당초에 증권가는 빠지더라도 2300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반경직성 하락패턴이 정말 정식하게 하반경직성 하락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2000포인트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만약에 베어마켓 랠리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어떤 그런 변수가 나와줘야 하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어쩔 수 없어. 그냥 하반경직 턴 받고 여기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거 저항서 못 뚫고 밑으로 빠지는 모습 보여줬으니까 얘는 밑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오를만한 껀덕지가 없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유의미한 개별종목진단 바로 가보도록 하죠. 자 첫번째. 광림이. 광림이 상한가 쳤어요. 그럼 광림 뭐하는 회사냐. 너 뭐하는 친구냐. 보면 영광의 해상풍력발전소 산업부 사업허가를 획득했대요. 그리고 이제 신재생에너지는 한국전력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거래가 가능합니다. 기업이랑. 그렇기 때문에 광림이 여기 영광해상풍력발전소 사업허가를 획득을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경기 만들어가지고 기업한테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메리트로 다가온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파리협약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다 보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전초기지가 될거에요. 광림에게 있어서. 광림은 어 좀 이제 관심종목으로 지켜볼 만하다. 깜냥이 되는 상한가였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이제 BL팜택도 상한가를 쳤어요. 오늘은 좀 깜냥이 되는 상한가가 많이 나왔어요. 몽골의 석탄, 텅스텐, 광산이 매장가치가 130조 규모에요. 얘는 잭팟 터진거지. 얘는 이제 잭팟 터진거니까 이 친구도 상당히 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관심종목으로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라리스 우너도 이제 얘는 그냥 점상을 쳤네. 보니까 얘는 권리락이에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권리락 때문에 무상증자 때문에 올라간거는 취급을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시장이 아직도 좀 어 건전하지 못하다는 증거에요. 이런거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뭐 권리락한다고 해서 뭐 대고 뭐 이런게 없거든요. 사실 에헤이 자 이렇게 다 알아봤는데요. 자 요 이제 BL팜택 BL팜택이랑 광림은 꼭 한번씩 어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저번 어제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겨울철에 굉장히 좀 좋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챙겨 마시라고 지금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이제 위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아니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가 아니라 올랐죠. 그러기 때문에 가스 한국강수 가스공사의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흐름이 있어요. 이렇게 얘가 일단 한번 이제 저항선 터치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형국이니까 33,000원 라인에 있을 때 한번 어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좀 이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이제 파동을 그리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깜량이 되는 친구이다 보니까 이 친구는 좀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새로운 것들 이런게 발견이 되면 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도 계속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은행주도 한 번씩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정 종목을 지정해서 한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은행주 전체를 한 번씩 챙겨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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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